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멘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죠? 예 오늘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애서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 이야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장자인 애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삭이 이제 애서를 불러서 애서의 활로 사냥한 고기를 맛보고 그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애서가 그 얘기를 듣고 활과 장비를 챙기고 이제 사냥터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리부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부가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줬으면 해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끔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양털도 입히고 또 요리도 해주고 뭐 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다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애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께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 이삭이 이제 아니 축복을 주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서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 아 이 야곱이 또 내 대신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아갔구나 하면서 이제 너무 분이 찬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이제 이삭에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40절 사이입니다.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강규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 갔두다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38절 내용입니다. 애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참 아주 분이 찹니다. 분이 차요. 그래가지고 애서가 이제 화가 날대로 나니깐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또 그 리부가의 종인 누가 듣고 또 리부가에게 알려요. 난 야곱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이제 야곱을 자기 이제 리부가 오빠인 사람한테 이제 라반에게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도 그 이삭이 또 축복을 해주고 야곱에게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라반에게 떠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들판에서 야곱이 이제 바윗돌로 이렇게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나옵니다. 28장 23절에 13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에 내가 너와 니 씨에게 주리니. 14절 니 씨가 땅 끝에 티끌이 되어 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보호를 받으리라. 이런 꿈을 꾸니 야곱이 얼마나 조각했어요. 어떻게나 이제 믿음으로 사는 야곱인데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잤던 그 바윗돌로 이제 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죠. 이제 서원한 부분이 나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21절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이제 또 라반에게 갑니다. 이제 라반에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말대로 이제 그들의 딸과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죠. 근데 또 온물가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또 라반에게 와서 또 라반이 이제 야곱을 반기죠. 처음 뵀는데 이제 뭐 어떻든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두 딸을 보고 어 야곱이 라엘과 레아와 라엘이 있는데 라엘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아 이제 라엘과 결혼하고 싶은데 응 혼인을 해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줘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라반이 그럼 내 밑에서 7년간 일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승낙을 하고 열심히 7년간 일을 하죠. 뭐 말이 일이지 거의 종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서 이제 라엘과 결혼 사랑하는 라엘과 결혼하는 날이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뭐 정신없이 인사불성이 되니 어떻겠어요 이제 첫날 밤은 이제 진해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다음날 일어나보니 내가 사랑하는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 근데 그 첫 인상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라엘은 좀 아름다웠지만 이 레아는 좀간 뭔가 부족했던 라엘의 언니였어요. 그러니 이제 뭐 첫인상도 그렇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라엘을 좋아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라엘을 합시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게 일어나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라엘이 아니라 라반을 아니 저기 라엘이 아니라 레아를 보낸 거예요 해서 따져버리니까 우리 풍습에는 우리 관습에는 맞다리 먼저 결혼한 어 저기 맞다리 결혼해야지 그 막내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참 좀 그런 좀 그쪽 지방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태껏 이렇게 많은 책 탈모드도 있고 그러지만 조금 지혜롭다 못해 교활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떻든 그래가지고 또 7년간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라엘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지금부터 또 시작이 돼요. 이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으니까 참 그 희한한 건 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는데 라엘이 수퇴를 못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 정말 속상하죠. 근데 또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니 레아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죠. 근데 또 레아는 그 주님이 또 알았는지 또 그 부분에서도 야곱과 이제 해가지고 자녀를 그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 뭐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누구야 어 뭐 르벤, 시몬, 레위, 뭐 유다 해가지고 이제 레아가 그렇게 자녀를 자식을 또 낳습니다. 낳았는데 또 아니 나오면 계속 낳았지. 또 거기서 수퇴가 또 레아가 멈춰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얼마나 자식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렸는지 모르지만 그 라엘에게 아 당신은 왜 이제 임신을 못해 좀 어 좀 해봐 하면서 이제 하느니까 이제 그것도 라엘이 또 주님을 또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뭐 그랬는지 했지만 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엘이 이제 그의 종을, 여종을 또 야곱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에서 이제 또 어 나엘의 여종은 비라라고 하는데 뭐 다하니, 낳달리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근데 또 그걸 본 또 레아가 또 이제 또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기네 또 또 투세도 안 되니 자기의 여종을 실바를 또 줍니다. 야곱에게. 이게 좀 도무지 나는 뭐 그때 당시에 남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또 그 부인들도 참 어떤 남편에 대한 그 사랑 그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레아가 또 종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갓 뭐 아셀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디나라는 딸까지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런 서로 레아하고 라엘하고 이제는 그런 싸움 모습을 또 이제는 주님이 아셨는지 또 라엘에게 수퇴할 수 있는 그 또 또 축복을 줘가지고 라엘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습니다. 참 드라마 같죠. 드라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두 아들이 낳아지고 이제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열두 아들로 해가지고 이제는 열두 그 지파로 시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이제는 그러다보니 이제는 그 일이 마주하고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하다보니 이제는 야곱이 살다보니까 아니지 라반은 이제는 뭐 잘 살고 뭐 그랬는지 물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삭시 몫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만 당하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마음을 먹는데 그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라반이 이제는 그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서로 라반도 야곱을 보고 야곱도 이제 라반을 보니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 합니다. 그 떠나려는 부분이 이제는 마태복음 31장 1절부터 21장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라반은 오히려 그 떠나려는 야곱의 것을 뺏으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그런 시기심이 있었고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무튼 여러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더 이상 야곱은 이제 라반에 있으면 다 뺏길 것 같고 자기 가진 부인들마저도 어 그러한 일을 당할 것 같은 조금 이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이제 행동해서 라반의 이제는 가축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는 또 더 좋은 것으로 갖기 위해서 이제 강한 놈 구별하는 지혜로 해가지고 또 이제 양을 가축의 양을 풀리고 해서 재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면 알죠. 근데 라반만 알 거야. 그들의 아들도 있고 종도 있는데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마태본 31장 1절부터 21절 내용인데 그때 이제 야곱이 꿈을 꾸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지대.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네 여기 있나의 다음에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량은 줄문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려진 것이 라반의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게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좀 비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이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했던 그런 알팍한 수법을 안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다 보신 거죠. 주님도. 아니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라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비겁한 짓을 하는 걸 알고 이제 하니. 이제 말씀하시죠. 13절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에 떠나.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엘과 레아를 데리고 떠나죠.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근데 그렇게 떠나니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안 돼. 쫓아가서 이제 야곱의 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야곱을 또 라반이 쫓아갑니다. 어 31장 22절에서 42절 내용인데요. 어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하고 24절 부분에 그러니까 라반도 주님을 믿었죠. 뭐 야곱만 주님 믿는 거 아니라 다 그 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느님을 믿으니 또 라반에게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하느님께서 24절 밤에 하느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보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진짜 기적과 같으니 이렇게 일이 참 일이 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 야곱에게 뭐 좋다 뭐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서 이제는 서로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이제는 언약을 하고 라반도 이제는 어 그 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일이 끝나니 이제는 야곱도 마음이 편하게 편하게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죠. 왜? 애서가 눈에 잡히는 거예요. 눈에. 참 이 부분이 내가 그 애서의 형에게 모든 것을 장작권도 빼앗아 축복도 빼앗아 그러니 이제 애서가 얼마나 분통이 나겠어요. 터진 화가 나겠어요. 가뜩이나 이제는 죽일판사만 도망가고 이제는 돌아오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서가 이제는 야곱을 치러 옵니다. 치러오는데 이제는 그때 또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지혜롭게 행동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먼저 사자로 해서 반을 딱 나눠서 사자로 하고 먼저 애서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어 자기 부인하고 이제는 종들하고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이제는 만나요. 그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내게 축복을 달라 하나님 내가 축복을 주워서 난 이 끈을 놓지 않겠나이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기죠. 이제 얼마나 끈질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제는 이야기로는 그 허벅지 살이 이제 위골되게끔 그 위골이 뭐냐 하면은 방향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탈골? 탈골도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뼈가 어긋났다니까 탈골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허벅지에 있는 그런 힘줄 같은 그런 부위는 먹질 않는다고 이제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제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기도를 했죠. 이제는 예설을 만나면은 이제 잘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4장 마태복음 32장 1절부터 31장 내용이고 또 마태복음 33장 1장에서 20절 내용인데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오는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애돔 땅에 에서에게서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가 있던 재물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 또 강구해서 두려움을 또 강구해서 두려움을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야곱이 내게 32장 11절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견뎌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리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근데 또 먼저 보낸 사자가 이제는 그 재산을 보고 또 에서도 그 지난 날의 일들을 또 내가 받을 보상을 다 받고 했으니 또 오랜 동생 동안 못 만나고 하니까 또 기분도 풀고 화해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주님께 기도한 그대로 야곱이 이제 가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티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그 뒤로 이제 이삭이 180동안 이제 180살 동안 살다가 죽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브라함이 어떻는지 이삭이 어떻는지 야곱이 어떻는지 또 요셉이 어떻는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 민족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뜻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신 거죠. 근데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아버지의 뜻하는 바를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절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어 사랑 때문에 뭐 뭐 권력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그 여자 돈 권력 이런 것에 있진 않아요. 모든 것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이 있으니 우린 그것을 따라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곱도 참 어머니와 함께 에서에게서 장작권과 축복을 뺏고 뭐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간 모든 과정들이 야곱의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것을 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쯤 보시기 바라요. 참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난 날의 역사 속에서 발견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분들 또 자매분들 또 우리 친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분들 많이 예수님 옛날 얘기 재미있게 듣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잘 한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함께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음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고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 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날의 아버지의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있음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 아버지의 뜻이 있으라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아버지의 뜻이 축복된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해서 언젠간 아버지의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